국토교통부가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, 코나투스, 짐 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 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,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. 이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.